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뉴저지 최고의 요리 마술사가 선보이는 다양한 안주와 홍대 입구를 떠올리는 발랄한 분위기, 좋은 음악으로 20대부터 60대를 아우르는 멀티 실내 포장마차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이슈는 맛의 추, 멀티 실내 포장마차 홍대 입구를 찾았습니다. 거리 미술과 클럽 문화, 인디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의 랜드마크 홍대 입구. 뉴저지 팔리세이드 파크 찬찬찬 자리에 들어설 실내 포장마차 홍대 입구는 한국 문화골목 1번지 홍대 입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멀티 실내 포장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의 추, 홍대 입구 사이몬입니다. 11월 1일 그랜드 아비니 팰리세이드 파크의 홍대 입구가 오픈됐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늘 그리워하고 참 우리 미 이민 생활에 따뜻한 정감을 더해줬던 홍대 입구의 문화. 이제 팔리세이드 파크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홍대 입구 팔리세이드 파크에 오시면 스포츠 바의 기능도 있으시고, 레스토랑의 기능도 있고, 또 클럽의 기능도 있고, 바의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의 예능에 대한 재능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도, 또 모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의 연주도, 또 어떠한 성격의 만남, 생일, 결혼, 어느 단체의 모임이건 간에 저희가 충분히 연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헤미안 분위기의 카페와 젊음이 느껴지는 스포츠 바 스타일의 인테리어. 뉴저지 최고의 요리맛술사 홍승우 셰프가 만들어내는 안주대척. 특히 뉴저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닭동집과 시원한 조개탕. 매생이 떡볶이는 홍대 입구만의 자랑입니다. 연인의 맛, 하나의 맛, 친구의 맛, 연인의 맛. 지금 바로 느껴보십시오. 진정한 맛의 추락. 쌀쌀한 가을과 다가오는 겨울. 친구, 연인과 함께 부담없이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멀티실내 포장마차. 홍대 입구에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뉴저지 팰리스 이습학의 새롭게 문을 연 멀티실내 포장마차. 홍대 입구는 뉴저지 최고의 클럽 마리아치. 뉴저지 최고의 노래방 싱아웃. 뉴저지 최고의 가장 값싼 가격으로 교소매의 술을 판매하는 디스카운트 리코 아울렛으로 이어집니다. 뉴저지 최고의객 순計지itated 보 move. 뉴저지 최고의vers低급적이고 따업링! 뉴저지 최고의żaongo! 뉴저지 최고의gom 충 뉴저지 최고의 쓰레기도 한잔 나눌 수 있는 industry we 프로그mt Winter Arc. 뉴저지 최고의 미래시설 하인드 był 뉴저지 최고의 offs. 뉴저지 최고의 csor Discord 우리의 fins 한글자막 by 한효정